너 자기 이쁘나? 나가 진짜 비슷하다 근데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 어제 너 춤춰놓고 보면서 태민이 어렸을 때 분위기가 확 나는 거야 봤어 박력태민, 태민이었잖아 그걸 너에게 준비했어? 빵! 빵! 여기서 풀린 거 같아 비슷해 심장 소리를 콩콩콩 네가 들을 것 같아 태민이 형이랑 방 쓰면 진짜 태민이 형이랑 방 쓰면 진짜 태민이 형이랑 같이 숙소 막 그런 거 하는 거야? 같이 했어? 뭐 어때? 나른해진 이 순간 우와! 진짜 재밌겠다 우와! 진짜 재밌겠다 이 형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자주만 가서 가서 같이 지성이랑 방 쓰는 사람은 먼저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? 먼저 꼭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? 지진 아니에요 지진 아니에요 지진 아니에요 기자가 막 도망가는 거 아니야? 누가 집 부시고 그러는 거 아니길래 아 그게rintsighs 화장실 안rendo 넌 이제 태민이 형 모브를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놀기 같이 놀기 응? 진짜 tęscook ATHIC 깨이는같네 재밌아 진짜 엉 Savior rushing 또 시작되는 뮤직비디오 아 진짜 도전해도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하는지. 빨리 아 진짜 이렇게 자나고 싶다. 또 바로 봐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뮤직비디오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알아내는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시각에만 의존해 꾸정 만들기야. 되게 치명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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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섹시 할 테니까 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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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치명적인 지금 섹시 할 테니까 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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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좋다 좋아요 굉장히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